안녕하세요 쭈리쭈티비의 쭈리쭈입니다 쭈리쭈 너 이제 그렇게 해? 아니 그냥 뭐 너 내 방송 안 봐? 어 안 봤어 구독할게 아 봐줘 우리 서로 맞구독해야지 너 아직 다 안 돼? 했어 유튜브에 올릴 거야 아니 나는 빼지겠네 너 설명이 왜지? 너 인사해 나 낯가려 제주도 사투리 한 번 써줘 어우 힘들어 구독자 여러분 밥 먹으면 이제 이거 진짜 어떤 거야? 이거 올릴 거야 지금 너무 못생겼는데? 원래 너 얼굴이야 이쁘다고 이쁘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쁘다 프리티 걸 있잖아요 제가 친구들이랑 밥을 먹고 스타벅스에 왔는데 어떤 분이 이거를 주시면서 엄청 팬이시라고 그러면서 이걸 주시면서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요청을 하시는데 제가 이걸 받고 사진을 안 찍으면 너무 아치 같아가지고 그래서 받고 사진 찍어드렸어요 이번에 쌩얼로 사진 찍은 거는 정말 열 손가락에 드는 일 같은데 너무 잘 근데 쌩얼 똑같아 화장 한 번만 안 한 거야 너무 다르지 이거 거의 괜찮아? 거의 욕이야 왜? 그런 거 아니야? 화장을 하지 말란 얘기야? 응 원주를 안 찍을 때까지 너무 웃겨 자연이 났어 피부만 보이지? 그냥 약간 어두워 약간 깜깜한데 우리? 이친구는 쭈리쭈티비라고 유튜브 영상 하는데 골프 레슨을 하지? 아니 난 그냥 골프 선수의 반응으로 춤춰 춤도 추고요 아 춤을 되게 잘 춰요 그래서 얘가 클럽을 되게 자주 가죠 저 컨트리 클럽 다닙니다 컨트리 클럽 클럽 컨트리 클럽 이거 끝까지 말해드려야지 구독자분들이 이거 오해하신 거 아닌가? 아무튼 주연이랑 저는 열여덟? 열아홉대부터 열아홉 열아홉대 열아홉대 정혜원 되고 교육대부터 알던 친구니까 19, 20, 21, 23, 24, 25 7년 됐고 이제 8년째 되는 친구고 은지야 너는 나 언제부터 알았어? 너 빨리 얘기 좀 해 제주도 아가씨 태아태부터 한 거 아니야? 아 근데? 은지네? 15, 15, 15, 15, 19, 20, 21, 22, 23, 24, 25 11년? 11년? 그만 만나자 이제 헤어지자 11년 됐어 12년째야 미쳤어 근데 앞으로 설날이 더 많은데 11년 됐다고 안 볼 수 아니면 너네 여보 12년이면 진짜 오래되지 않았는데? 힐러리 인스타그램에? 응 우주 대스타 쭈리쭈와 그냥 대스타 고진영과 함께하는 즐거운 복장 가 즐거운 서울나들이 청단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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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저는 방금 그림을 그렸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필라테스를 놓치고 엘리베이터가 너무 많아서 집 앞 이 집에 계단으로 집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내년 저의 생활 중 목표는 엘리베이터 사용 안하고 집에 갈 때 계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희 집이 중간쯤 되거든요. 우리 아파트에서 뭐 그렇게 높은 층도 아니고 딱 중간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5층인데 벌써 숨이 헐떡거려요. 여러분도 계단 이용을 실천해보세요. 한 번 오르는데 2칼로리니까 옥수수 한 입 정도 먹을 수 있겠네요. 할 수 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지금 딸기를 사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딸기가 겨울 제철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딸기가 나오면 제철 과일이니까 안 비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비싸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딸기가 잘 안 나오니까 과일 가게 여릅에 딸기가 나오면 비싸면 이해해. 근데 겨울에 구하기 쉬운 딸기가 왜 비싸죠? 한 팩에 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8,000원짜리 샀는데 조금 이모도 안 돼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2칭이요. 자 저는 어 지금 거의 저녁 7시가 됐는데요. 연습하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지하 1층에는 아까 1층에서 집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연습하고 차 대고 걸어가는 차 댈 때가 지하 1층이 없어가지고 지하 2층에다 됐어요. 이제 지하 1층이요. 이제 1층. 벌써 힘들다. 계단으로 걷는 이유. 하체 훈련. 또는 내가 먹고 싶은 군것질을 먹기 위해서. 2층이 4층. 우리 4층. 5층에 오는 5층. 10분 거리가 10분 거리가 10분 거리가